자 일단 해외 주식이 너무 어려워요 한국 주식도 잘 못하는데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환전해서 어떻게 주식을 하라 어떤 이제 한 주부님께서 코스트코 현장에 가셔 갖고 애플 아이폰을 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국 주식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얘기해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다 미국 기업이거든요 이미 우리 삶에 다 녹아있다는 거죠 다만 막연한 미국이니까 영어 때문에 어려워 하시는 거죠 그런 것만 없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했을까 오늘 주식 당장 살까요 해외 주식? 그러지는 말고 도탄에 빠진 이지선 제자를 구하기 위한 특급 프로젝트 주선아 너의 주식에 날개를 달아라 날개요? 이지선 제자가 너무 시야를 좀 좁게 갔던 건 아닌가 오로지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 여기에만 지금 온리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한국 시장 전체가 좀 어려워질 때 이지선 제자가 나도 이유를 모른 채 많이 어려워졌던 거예요 글로벌한 시각으로 날개를 달고 미국도 가보고 유럽도 갈 수 있고 일본 중국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 이지선 제자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한국 주식도 잘 못하는데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환전해서 어떻게 주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어려움과 의문점들을 오늘 완벽하게 해결해 줄 미국에서 날아오신 장우석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을 딱 두 번 가봤습니다 최근에 간 게 오마하에 가서 오마하 회원인 아시죠? 마포현인이 한국에 있다면 미국엔 오마하 회원인이 있습니다 만나보셨죠? 직접 악수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악수는 그렇고요 가장 가까이서 본 게 한 700m 정도 앞에서 그 정도까지 만족했습니다 국내 주식은 안 하시고 오직 해외 주식만 하시나요? 그렇죠 국내보다 해외만 많이 했고요 특히 미국을 주로 했으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자 일단 해외 주식이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제가 3프로TV에서 안 보는 유일한 시간대가 글로벌 어차피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렵기만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도 못하는데 내가 해외를?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해외를 전혀 한 번도 염두해 둔 적이 없습니다 이런 리지선에게 한 말씀 해주셔야죠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주부님께서 코스트코 현장에 가셔서 애플 아이폰을 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국이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얘기해보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순간에 이미 코스트코라는 그 장소 그 다음에 들고 있는 휴대폰 아이폰 그 다음에 장소를 또 설정했죠 스타벅스 그게 다 미국 기업이거든요 이미 우리 삶에 다 녹아있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보통 통상 서베이를 하게 되면 한 30%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미국 기업이 다 노출돼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미국이니까 영어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거죠 그런 것만 없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대묵고 싶죠 왜 안 했을까? 일단은 이번 기회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도 두려운 마음은 있어요 근데 우리 장본부장님이 들 말씀하시는 게 한국 주식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이 그렇죠 어떤 점이 쉽습니까? 기업을 어떻게 해야지 투자가 가능할까요? 내가 뭐 하는 기업인지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이죠 네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숫자로 모든 게 표현이 되죠 한국 주식은 달리 표현합니까? 똑같죠 똑같이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매출이 이만큼 나왔다 그 다음 매출이 이만큼 나오면 빼기만 하면 증가했는지 증가함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보시면 뭘 더 알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해외 주식에 대한 저의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막연한 두려움 상승폭과 하락폭이 국내 주식보다 더 훨씬 크니까 막 잘못 들어갔다가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미국 주식을 안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큰 반대 극복 이걸 투자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이익이 올까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시죠 모르는 것도 심지어 비트코인도 2년 전에 우리 영끌이 다 들어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영차 네 혹시 잘 아십니까? 블록체인 같은 거? 저는 잘 이해가 있죠 이걸 또 모른다고 하시네요 내가 잘 모르죠 근데 무조건 들어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한 4년 전 5년 전에 후광통 한번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아 중국 중국어는 또 할 줄 아시나요? 우리 영어보다 못 하실걸요? 근데 그때 한번 기억해보시죠 나는 중국을 못 해가지고 중국 주식 못 한다고 했던 분이 제가 알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 들어가시는 아 또 있다 또 또 있어요 또 환율 환율?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 내가 사가지고 이익을 10% 봐도 달러 때문에 어디서 또 들은 게 있고 아 네 그런 거 환에 대한 또 손실도 우려가 되죠 그리고 또 환을 얘기하시면 언제든 미국 달러가 강할 때가 있고 언제든 한국 달러가 강할 때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오히려 그 강함을 해지하기 위해서 해외 글로벌 투자가 더 필요한 것이 되겠죠 4,5년 전에 혹시 박스피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박스피 굉장히 어려웠던 구간이 있었어요 한국의 코스피가 그때 미국은 똑같이 날아갔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환에 대한 부분도 해지를 하고 시장에 대한 부분도 해지한다 그러면 오히려 한국이 좀 안 될 때에는 그때는 미국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또 궁금한 거 또 궁금한 거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네 미국은 진짜 우리나라 10년 동안 올라갈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고 제가 보긴 했어요 그러면 이미 너무 고점이 아닌가라는 두려움? 차트는 가깝고 실정은 멀죠 아마존이요 분기마다 해체 발표하는데요 76분기 연속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10년 동안 76분기 76분기 연속 1분기가 3개월이잖아요 네 3개월마다 10년 동안 달리 얘기하면 약 10년 동안에 매 분기마다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는 게 아마존입니다 그러니까 ROE가 엄청 높다? 네 엄청 높고 사실은 그걸 기반으로 한다고 그러면 주가가 10년 동안 10개 올라왔거든요 근데 다시 얘기하자면 10년 연속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보인 기업이 거의 아마존에는 없어요 주가가 올라와서 무서운 게 아니고 주가가 무섭게 올라올 만한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온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차트 먼저 보시고 빠질 거에 대한 두려움 오늘 주식 당장 살까요? 해외 주식? 그러지는 말고 제가 또 우리 장범분이 형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 주식은 예를 들면 이 실적에 이 매출이면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한 가치가 평가되는 게 참 이게 어렵다는 거 미국 주식은 차라리 그게 더 좀 투명한데 그거는 맞죠? 맞습니다 미국의 장점은 공매도가 합법화되어 있어요 개인이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의견을 얘기하죠 솔직히 이건 안 좋은 기업이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의견을 피력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집에 가면 끝나는 거죠 한국은 한쪽 반응 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공매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솔직한 A라는 기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다 보면 다 매수하래 다 매수죠 미국은 오히려 거기서 자유롭죠 미국 주식 혹은 해외 주식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외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주림이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준비물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정도 미리 한번 체크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있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최소한 기업에 대한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방법들 그냥 한 5분이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아예 안 보시는 거죠 그게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배운 우리 젊은 친구분들이 이제는 더 어펜드로 심한 종목 그래서 가다 보니까 주식투자에서 크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돈을 못 버는 게 아닌가 그래서 hts 까는 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무제표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먼저 터득해 책을 한번 사보자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한번 그러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분석할 수 있나 한번 실제로 해보고 아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좋겠군요 그렇죠 보통 이상형을 따지지 않습니까 뭐 어떤 키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얼굴 이거 고민하는 거 한 100분의 1만 투자하시면 아주 기업에 대해서 박사가 될 수 있죠 이성친구 사귈 때 뭐 공들인 시간 만큼만 해도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 주식 전문가 오랜 버피시지 한국에 자 그럼 그것만 준비하면 됩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그거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늘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해서 궁금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유튜브가 워낙 대세다 보니까 구글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 같아요 구글에 대해서 명문으로 되어 있는 제별제표를 딱 열겠죠 그러면 매출이 얼마큼 증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쭉 빼갖고 단계 순위까지 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눈에 보이겠죠 그럼 더하기 빼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딱 아실 거예요 아 장호세가 왜 벌하겠는지 알겠다 지금까지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익이 증가했구나 그렇게 하고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 차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실적은 뭐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구글 내용 봤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하라고 뭐 팔라고 하지 않아도 계속 가져갈 겁니다 보시는 거 저는 궁금한 게 국내 주식도 이렇게 차트나 아니면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 이 주식이 가치가 굉장히 높게 보이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주식을 사서 오래 묵혀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도 그런 주식이 많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얘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젊은 분들이 보통 그 조그만 시장에 가게 되면 과일 사면 대부분 다 이상한 거 사오거든요 할머니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하게 속이는데 마트를 가게 되면 거의 안 속아요 나름 거긴 규율이 있고 규제가 있잖아요 속이지 않겠죠 제가 보기에 지금 한국과 미국의 시장 차이가 30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지만 애플은 1년에 단기 수량이 60조 원 정도 벌어요 사이즈가 다르죠 그럼 사이즈가 다르지만 어떻게 되냐면 뭔가 좀 누가 장례 안 친다든지 국가에 해설이 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라고 없겠죠 거의 워낙 다 감시자 시장에 감시자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을 보는 게 비슷하거든요 전체 지금 미국 시장의 규모가 실경원이에요 실경원의 시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난을 안 치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누구도 침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기업들 모여있는 시장에 가는 게 그래서 큰 물에 가서 놀라는 어떤 국가 국내 시장 다 팔고 해외 주식으로 가야 갑자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극단이 얼마 안 돼 극단이 얼마 안 된다는 거는 그건 이제 영어를 못해서 누구치 못한다는 일종의 그 정도의 핑계밖에 안 되는 거죠 작은 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7경원에 대한 시장을 살 수 있는 ETF가 하나 있는데 제일 작은 게 15,000원부터 시작해요 한 주 미국 주식 지수를 그냥 투자하는 거군요 다 사는 거죠 그러면 13달러 투자하는 게 뭐 그게 큰 돈입니까 한 주부터 투자할 수 있는데 심지어 배당도 주는데요 미국이라고 그냥 두려움부터 갖지 말고 일단은 숫자만 잘 차근차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투자하는 거는 별반 다르지도 않다 쉽게 생각하시면 끝나는 건데 지뢰 겁을 먹는 게 약간 좀 문제라고 저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리즈선 씨가 앞으로 미국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또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 네 투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오 진짜요? 있어 나 오랜만에 두근거리네요 걱정하지 말고 네 다음 시간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미국 주식 투자 방법 그거 제가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와 자 그러면 리즈선 제자는 네 또 다시 저한테 낚여서 미국 주식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마인드셋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장우석 본부장님으로부터 아 미국 주식에 대한 생각 자체는 이제 바꾸는 시간이었던 거죠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리즈선 제자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법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려운데 시간 내주신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국 주식에 미치신 분이에요 실제로 맞아요 미주미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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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